남진 선배님 이후로 이렇게 박자를 가지고 노는 분은 처음 봤습니다. 박자의 마술사예요. 보통은 먼저 가수가 선창을 하면 따라 부르잖아요. 그런데 진짜 훨씬 더 빨리 부르셔서 저희가 제 박자에 부르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. 이거는 대단한 기술이에요. 일부러 틀린 겁니까? 아니면 실수로 틀린 겁니까? 실수로 틀린 것 같아요. 연습할 때는 괜찮았었는데. 연습할 때는 괜찮았었는데. 왕장님한테 누가 안 됐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죄송합니다. 아니에요. 전혀요 전혀요. 아니죠. 아니에요. 그랬기 때문에 여기 계신 오늘 팬클럽의 대통합을 이뤘습니다. 그러니까. 이 무대는 함께 만든 거예요. 아니 우리 민찬군. 네. 우리 사계절님 무대 어떻게 봤어요? 잘하셨어요. 어떤 점에서 좋았어요? 호응유도. 호응유도. 호응유. 오늘 중간에 진짜 관객성 내려가지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. 자 지금